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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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강실장 이 황무제 우리 빌딩을 준다 이거지 잘해보자고 형수님이 안보이십니다 아 몰라 뭐 눈썹 문신을 한다나 뭐한다나 아유 정말 짜증이 나 아유 정말 눈썹 문신 야 웃어? 야 인마 형수가 웃어 인마? 여보 내 호신 어때요? 웃겨 쥐어 빨리 가자 아유 정말 아유 짜증나 정말 이야 형님 안녕하십니까 준공식을 축하드립니다 썩은고기입니다 아이고 자식아 어 된지러 야 그건 뭐야 이거는 마술공연같은게 빠지면 안되죠 제가 마술준비해왔거든요 너 마술할줄 알아? 당연하죠 형님 자 여기 떡이 있잖아요 요걸 제가 사라지게 할게요 자 떡을 올려놓고 요거를 아무것도 없는데 딱 닫았어 야야야야 오 오쩌 오쩌 야 이런거 알아 이거 여기에서 없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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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왜 뭐 응 오 öyle 내 떡 떡 어디갔어 아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 니들이 엄청 안 돼 내 똥 아우 내 똥 아우 실정신고야 돼 백성기가 없으면서 핑크 모양이 되고 아우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장난쳐봐! 아유 진짜 짜증나게 해서 진짜 아유 진짜 아 알았으니까 놔두라고 알았다고! 야 가만 있어봐 야 이거 강다고 목소리 아냐 이거? 맞습니다 이래요 왜 뭐? 야 강다고 야 야 야 너 얼굴 왜 이래? 아니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시위부터 아주 오랜만에 싸움 좀 하다 왔습니다 형님 이 자식이 건달 인마 아무나 싸우면 돼 이 자식아 인마 어? 어떻게 했어 그래서? 아 그럴 줄 알고 뭐 결판 내지 않고 그냥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아이 이 자식이 조심 좀 하시고 아유 이 자식 야 자꾸 어딜 도망가? 야 내 애기 끝났다고 했지? 야 지금 결판 진짜 어?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 너 또 나 치료보면 그땐 죽을 줄 알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야 장난쳐? 네? 쟤랑 싸운 거야? 이 자식이 말이야 이거 건달 망신 다 시키고 야 너 주먹 뒀다 뭐해 이 자식아 어? 이거 술 물주먹 아니야 이거 야 꺼져 꺼져 이 자식아 형님 제 주먹 한 방이면 다 재웁니다 형님 뭔만? 제 주먹 한 방이면 다 재웁니다 형님 꺼져 이 자식아 인마 꺼져 이 자식아 인마 아 정말 짜증나 진짜 아이고 형님 나까지만 상해 오셨습니다 하하하하 그 늦이야 월éma 씨와 소주와 자몽에서 마크 집와 하여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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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주먹어드리기란! 한방운치장군! 나까지마! 저 강합니다 여기! 아침식사는 미역국으로 부탁드려 뭐야 이거! 나까지마! 나까지마! 죄송합니다 나까지마상 이 자식 속 묶어버려 너희 자식도 한번만 더 사고 춰봐있다 저기 준공식 첫 삽을 나까지마상이 직접 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준비하고 그리고 형님 한방운치장군! 이럴수장군!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나까지마사 나까지마사 꿈속에 번호가 6개나 다 똑같은 번호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부르래 나까지마 식사하시죠 아유 조직이 말이야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별짓을 다 알지 않고 왜케니끼야마 아자씨가 아 내가 오늘 준공식 추가해주려고 전을 좀 붙여왔자니 전을 붙여왔다고? 이 자식 이 전 어디서 난거야 이거는 아 요번에 속초 운요니 형님이 속초에 전집을 냈는데 야 거기 전이 다양하더라 다양해 그래? 못파는데 속초 운요니 형님 전집에 무슨 전을 파냐면은 묵은지일런 운요니네의 김치전 고길런 운요니네의 육전 도박군들이 좋아하는 본전 중조아버지가 좋아했던 사라생전 난 이런 놈이 재밌어 참가철바? 그래서 니가 쌓은건 뭐야 이거는 아 내가 전을 여러개 쌓았는데 이야 전이 아주 기가막혀 그래? 많이 쌓았네 뭐야 이거는? 이거는 감을 갈아서 만든 전인데 이게 야 그거 감전이야? 그걸 왜 쳐먹어? 아 된질 사람이 먹을 수 있는걸 좋아야될거 아니야 인마 아 사람이 먹는거는 이 전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는? 이게 토요일날 먹으면 가장 맛있는 전이야 이게 토요일날 먹으면 가장 맛있는 전이라고? 뭐지? 무한도전 무한도전이야 무한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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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쳐 장난 쳐 인마 나 행소리 아빤데 뭘 행소리 아빠냐 이것들 왜 이리 도시 오늘 여보세요 엄마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빨리 수술을 해야죠 아니 수술비는 내가 붙여주면 되잖아 내 사랑을 배워주 야 왜 그래 어 울어 이거 싶어 야 수술비가 얼만다 그래 1500만원 야 썬 고개 당장 입금해 알겠습니다 엄마 수술하는데 아버지 내 어떡해 아이 괜찮아 이 자식아 어 어 야 뭐 큰 수술이야 아이 자식 괜찮아 어머니가 저 무슨 수술 하시는 거야 가슴 확대 수술 뭔 수술? 물방울 수술 엄마가 도라카이 놀러간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장난 탈파 몸방울 물방울 물방울 그렇지 강다군 그렇지 저거 물을 틀려 당우야 하하 하하 저 뭐하냐 아휴 조직이 재밌어졌네 형님 제가 진짜 재밌는게 뭔지 보여드려 형님 제가 진짜 재밌는게 뭔지 보여드려 형우가 예 형님 가만있어 이리와 형님 아휴 조직이 재밌으셨습니다 어소와라 지옥의 맛은 처음일 것이요 아휴 조직이 재밌어졌네 아휴 조직이 재밌어졌네 아휴 조직이 재밌어졌네 아휴 조직 아휴 조직이 재밌어졌네 sometimes 야 언제까지 주목 쓸거요 좃ก Количе 니가 내 인맥을 모르나본데 내 동생이 검사야 검사 우리 매형이 부장검사야 난 좀 이따 숙제검사야 형님! 아, 숙제야 괜찮으십니까 형님? 아, 숙제야 야, 물 좀 줘, 물, 물 우리 형님, 박명수밖에 없습니다, 물이 그거 나도 주마 형님! 아, 빨리 줘! 언제 먹어, 이씨! 아, 다른 물 갖고 와 형님, 할인수밖에 안 남았는데요? 그거라도 가죠 그거라도 가죠 할인수를 드시겠다고요 형님? 저 이 자식이 이빨! 아, 이게 좀 괜찮으셨다 야, 너 목소리가 왜 이러지? 이 자식이 이빨, 이 자식이 이빨! 응 성부하이신 뭐, 그 목소리가 지고 있는지 가! 이 자식이, 아이, 이 자식이 하네!